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18학년도 경찰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입학 정원이 35명인 A학과는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4개 영역에 표준점수의 총합을 기준으로 하여 성적순에 의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올해 A학과에 지원한 수험생이 500명이고요. 이들의 성적은 평균이 500점, 표준편차가 30점인 정균포를 따른다고 할 때 자, A학과에 합격하기 위한 뭘 구하라? 최저점수를 다음 표를 이용해서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보시나요? 일단은 문제가 뭐예요? 아, 지금 입학 정원은 35명인데 총 500명이 지금 지원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야 되냐면 얘를 곱하기 2를 좀 해주면 얘가 이제 1000명이 되고 여기가 이제 70명이 돼서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1000분의 70 그러한 비율 안에 들어야지만 뭐가 된다? 합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문제에 일단은 주어져 있는 조건, 정균 분포는 지금 X, 이거 뭐예요? 점수죠. 성적이죠? 성적은 일단 평균 얼마? 500에 그리고 표준 변차 30을 따르는데 이러한 정균 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평균이 얼마? 500인 정균 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내가 당연히 500명 중에 35명이라는 것은 상위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위. 상위 몇 퍼센트가 되냐면 그 기준은 1000분의 70이 되기 때문에 얼마? 7% 안에 들어야겠다. 일단 이걸 이해하셔야죠. 7% 안에 들어야 된다. 따라서 뭐예요? 내가 어떤 점수를 모였을 때, 넘었을 때 그 비율이 얼마가 됐을 때 0.07, 1000분의 70이 됐을 때 그때보다 이것이 합격하는 점수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내가 이만큼을 넘었을 때 0.07이 되면 내가 상위 7% 안에 들면 500명 중에 35명 안에 드는 거죠.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시? 내 점수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7이 될 K를 구하라.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방금식이 뭐라고요? P, 그 성적이 얼마?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것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0.07이 되면 되겠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하시면 돼요? 표준화라는 과정만 하면 끝나겠죠. 내가 X를 표준하게 되면 Z가 되겠고요. 따라서 K에다가 얼마 빼고요? 500을 빼고 여기를 30으로 나눠주자. 그것이 0.07 자,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주면 평균이 0인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이용해서 이제 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주어져 있는 게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게 0.07이려면 0.5, 0보다 오른쪽에서 결국에는 마찬가지 여기가 0.07이 되는 우리가 Z값만 찾아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0.07이려면 여기가 0.43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0.44가 표에 나와 있어요. 얼마? 1.5가 나와 있어요.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뭐다? 아, 1.5 값이 뭐가 된다면 30분의 K-500이 된다면 결국에는 그 K값이 뭐가 되겠다? 합격하는 점수가 되겠다. 따라서 30하고 1.5를 곱하면 되겠죠. 얼마? 45가 되겠고요. 따라서 500을 넘기면 아, K값은 얼마가 되겠다? 545점이 되겠다. 따라서 545점을 넘어야지 내가 이제 상위 7% 안에 들어서 결국에는 합격하기 위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